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호 고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또 실적 나온 기업이 하나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폴레가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위에게 5달러 58센트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매출도 19억 6천만 달러 정도로 부합하는 수준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좀 상승했는데 이것을 가격 인상으로 좀 상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당 순위 예상을 상회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월까지 오미크론의 영향이 조금 있었다라는 치폴레 측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다음 분기 실적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치폴레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에서는 요즘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치폴레가 또 시간 외에 저렇게 오르는 거는 지금 맥도날드가 작년도에 6% 정도의 가격 상승을 했는데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폴레는 마음 놓고 지금 올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가격 인상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자체에 주가는 상승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치폴레의 주가 상승세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시장을 가야 되겠는데 어제는 시장이 또 들쭉날쭉하다가 상승하다가 하락을 해버리더니 오늘은 또 안정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요? 보니까요.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저점, 고점을 지금 계속 흔들어보는 것 같아요. 한번 툭 쳐보고, 툭 쳐보는데 우리가 어저께 방송하면서 진짜 너무 롤러코스터 타니까 멀미가 날 정도라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거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좀 찾아봤는데 결국 제 결론은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그 중심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시간별로 두 번의 피크와 세 번의 캐니언 밑에 협곡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딱딱딱 맞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 했더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2월 7일에 우크라이나에 관해서 5개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5개나요? 네. 미국과 독일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노르트 스트림 2를 사업을 중단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같은 시간은 아니지만 동시간대에 뭘 했냐면요. 마크롱이 푸틴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가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시에 군사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을 나누면서 불란서가 프랑스가 굉장히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들을 지금 보였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미국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2위의 외교 안보 정책 대표하고 러시아 제재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 우리도 모르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이거 큰일 났어요. 사드 좀 배치해 주세요. 그 사드. 그리고 제잭 설리반 안보보좌관이 마지막 떨어질 때 방점을 찍는 게 뭐냐 하면 올림픽 끝나기 전에 러시아 침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쑥날쑥하는데 저 말도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2008년도 하계올림픽 때요. 올림픽 중간에 북경 하계올림픽 할 때 올림픽 중간에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을 했거든요. 5가지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증시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전쟁 터지는 거야? 아니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굉장한 속도로 돌다 보니까 우리가 봤던 두 번의 피크와 세 번의 협곡이 생기는 진짜 보기 등은 그런 자항을 생산해내게 됐는데요. 결국 우크라이나라고 우리가 쓰지만 이거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너무나 큰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각국들이 자기의 어떤 자국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프랑스가 제일 먼저 이번에 EU 의장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3월 9일에 선거 있잖아요. 여기는 4월 9일에 선거했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지금 사실 재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의장국으로서 특히 메르켈이 은퇴한 이후에 유럽 안보에 진짜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프랑스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러시아 얘기도 해주고 EU 얘기도 대변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고요. 독일은 이제 슐츠가 메르켈이 은퇴를 하고. 은퇴하고.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해서 사실은 화장실 가서 웃고 있어요. 유가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푸틴은 지금 사실 굉장히 미소를 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하여튼 큰 테마는 나토가 동진하는 것을 지금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의, 러시아는 두 번의 큰 경험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러시아를 침 거하고 히틀러가 또 러시아를 침 거이기 때문에 옆에 이런 위험들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푸틴은 그렇게 했고 미국 사실은 네오를 외환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많죠.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국내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바이든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있죠. 이게 소련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유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하는 건데 어떡하냐. 그런데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와 있냐면요. 1차, 2차, 3차 왔다고 지금 생각들을 하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 중고차 가격이 높아서 그다음에 집값이 올라서 오른 인플레이션이 1단계라고 하면 그다음에 2단계로 유가가 지금 한 번 터졌어요. 그거는 아시는 여러 가지 이벤트로. 그런데 지금은 생활 물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벅스, 맥도날드 지금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군사 충전 시에는 유가가 1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앙에 서 있는 관심사지만 거기에 뭔가 자극을 주는 것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그래서 증시에 지금 작은 재료 하나가 진짜로 큰 급등량의 총매제를 우리가 터뜨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예민한 에너지가 우크라이나에는 분명히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이거 전쟁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보면 이렇게 이해 당사자국이 많으면 전쟁으로 못 갑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사건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한두 번만 우리가 겪고 난다면 크게 본류를 벗어나는 흐름을 만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대변을 해보면 결국엔 오늘 시작은 또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그런 흐름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